히말라야에서 온천연 더블포인트입니다. 백수정 더블포인트구요. 히말라야 더블포인트가 특별한 이유는 히말라야라 살겠죠? 히말라야에서 나는 수정은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. 우리가 전에 히말라야 백수정, 티벳쪽이라던가 네팔쪽, 그런 쪽에서 난 히말라야 백수정을 팔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때 나온 것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우리가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한참 동안 여태까지도 팔고 있습니다. 이수정 역시 인도쪽 히말라야에서 나온 건데 이거 판 사람들한테 가격이 너무 비싸다.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네가 1년동안 이 수정을, 천연 더블포인트 말입니다. 천연 더블포인트를 채굴하는데 1년동안 채굴한 양이 겨우 한 5kg정도 밖에 안된다. 상품가치가 있는 좀 깨끗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딱 요번에 5kg 갖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3kg를 사왔는데 정말 보는 순간에 저희가 반하게 되는 그런 수정입니다. 얘는 여기 포인트가 두 개네요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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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